너무 외롭다 숨기려고 알아서 봐도 너무 대단하나 봐 너를 좋아하는 걸 들키면 안 돼 네가 멀어질 것만 같아 너는 몰랐으면 해 비밀 이야기처럼 너랑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널 어떡해 널 어떡해 천천히 볼 수 있을까 그런 이유를 찾고 싶어 저 그 창고방에 있던 자전거 쓸만하게 고쳐놨으니까 맨날 일만 하지 말고 운동 좀 하고 그라요 응? 비밀이야기처럼 언제부터 임진 모르겠지만 너의 모든 것이 너무 궁금해 나 어떡해 나 어떡해 하루 종일 너만 생각나 미치겠어 전화해 볼까 널 어떡해 널 어떡해 천천히 볼 수 있을까 그런 이유를 찾고 싶어 으악!